그럼 괜찮지 않아요? 확인해 주세요. 자, 상담은 숙소하시면 되겠습니다. 숙소하시면 되겠습니다. 추적 2. 1. 2. 3. 2. 3. 5. 5. 6. 7. 5. 5. 6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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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 결과 잠시 후 체크가 있을 때까지 주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. 여러분께서는 체험주행에 와주시기 바랍니다. 아직까지 체험주행 신청 안 하신 분은 운영 본부 쪽으로 오시면 체험주행 새 학서를 작성하시면 주행이 가능하니까요.